안녕하세요 제2의 분양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겨울을 밀어내고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서초에서 인기몰이 중인 더그로우 서초의 럭셔리한 내부를 공개해드릴게요. 시세차익 가능한 1등급 투자차 찾고 계신 분들, 럭셔리한 실거주 물건 찾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더그로우 서초 한번 보시면 금세 반하실 거예요. 자 저와 함께 하이엔드의 끝판왕 더그로우 서초 만나보러 가실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그로우 서초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외 내필지에 공업 예정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9층 한계동으로 오피스텔 총 221실 규모의 주차 189대 수용계획 중이며 전용면적 약 15평에서 17평, 총 6개 타입의 투룸 3베이 중소형 구조 설계로 강남권 입성을 준비하시는 1, 2인 가구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그로우 서초는 3호선 남부 터미널역이 약 37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2호선 교대역, 서초역 두 곳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이고요. 서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 이용이 용이하여 서울 전역과 전국 여러 곳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라벨 라이프의 필요 조건인 신세계백화점과 성모병원, 중앙도서관 등 쇼핑생활 인프라 시설과 문화예술의 성지인 예술의 전당이 도보 가능하기에 항시 전시회나 콘서트 등 넘쳐나도록 풍부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 인프라 시설인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등 공원 녹지 환경도 풍부하여 주거 만족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8학군으로 분류되는 주변지역은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풍부한 주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더그로우 서초는 구정보사부지 원포레스트 개발, 양재 RNCD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등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데요. 그 중 구정보사부지 개발 완료 시 예술의 전당,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서우리풀공원을 거쳐 세비성과 연계하여 문화클래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거타운 형성 프리미엄에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시세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그로우 서초는 주력평형을 남향에 배치하여 우면산 조망을 확보하였고 특히 강남 서초 지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대부분 1인 거주가 대다수이나 더그로우 서초는 실거주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신혼과 싱글에도 인기 많은 투룸 구조로 모든 유닛을 구성하여 공간의 활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에 대한 가변적인 대응이 쉬워 투룸은 주거공간으로서의 가치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소형 주거로는 보기 드문 3베이 구조를 실현하여 뷰, 채광, 통풍 등 모든 요소를 갖추었고 주방, 거실, 안방, 심지어 알파룸까지 자연 채광과 우면산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는 집 구조를 설계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로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25m 인피니티풀, 19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센터로 럭셔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였고 지하 1층엔 약 80석 규모의 공연장도 보유하여 품격 있는 워라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품 이태리 브랜드인 바랄디 인덕션, 독일의 전통적인 명품 주방 브랜드인 포겜포를 적용하고 수전은 이태리 브랜드 1위 제시가 설치되어 고품격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그 밖의 삼성 비스코프 세탁기, 건조기, 전기오븐, 인덕션, 비스코프 쇼드레서, 천장형 에어컨, 콤비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풀옵션 가전이 제공되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렇듯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서초 강남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실용적인 주거 공간 및 내부 구조, 럭셔리한 커뮤니티 세설과 풀옵션 가전 이 모든 걸 다 갖춘 하이엔드 더 그로우 서초 오피스텔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지금까지 주저하셨다면 이젠 망설이지 마세요.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서두르셔서 로엘 호실에 주인이 되어보세요. VIP 담당 15335339, 15335339로 연락주셔서 명품을 가져가세요. 제2의 분양과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